세종시를 우리가 딱 누르게 되면 확실하게 세종시는 대전과 상관관계가 많아요. 가장 전출입이 많은 곳이 대전이구나. 그러면 세종시와 대전은 정말...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돈 한 푼 안 드리고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시리즈로 계속 이 무료 플랫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2탄으로 부동산 지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더 잘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기본적인 거, 정말 이것도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지인 사이트입니다. 부동산 지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어떤 걸 많이 보냐면 일단 지역 분석 이렇게 오시면요. 여기서 우리가 지역에서 궁금한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서울이 좀 궁금하다 했을 때 서울로 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 파란색이 매매 가격이고요. 여기 분홍색이 전세 가격입니다. 청록색 선이 시장 강도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시장 강도라는 건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강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서울이 상승하던 시기, 그리고 최근에 하락을 하던 시기, 다시 조금 반등한 시기, 이런 식으로 강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 지표라고 해서 다른 것들도 그래프로 같이 넣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거래량을 선택을 하시면요. 이 지표들과 거래량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 매매 가격에 이 거래량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매매 가격이랑 거래량만 같이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상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승하는 시기를 이렇게 봤을 때 매매 가격이 쭉 올라가는 시기를 보면 거래량이 많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다른 것에 비해 다른 때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잖아요. 거래량이 많아지면 매매 가격도 상승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하락을 할 때 보면 일단 거래량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여기 잠깐 포인트는 뭐냐면 거래량은 이 매매가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때도 서울의 매매 가격은 상승하고 있잖아요. 상승하고 있는데 이미 거래량은 빠지고 있거든요. 극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매매가보다 더 선행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분양과 이 매매 가격과의 관계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분양이라는 건 수요예요. 미분양이 많다는 건 수요가 그만큼 없다는 거고 미분양이 적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게 매매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도 관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포인트가 뭐냐면 이때는 미분양이 많았잖아요. 미분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 많을 때는 특히 이때 미분양이 급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서울의 가격도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는데 미분양이 이렇게 극감을 할 때 있잖아요. 극감을 할 때는 반대로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더라도 아, 이 미분양과 매매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도 보면 미분양이 갑자기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매매 가격과 미분양의 상관관계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 차트 현황에서도 이런 거 충분히 잘 활용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보는 것은 아파트 분석이라는 건데요. 아파트 분석에서 제가 어떤 걸 보냐면 이 도시에서, 이 구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아파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확인할 때 봅니다. 제가 대구를 본다 했을 때 대구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대구, 그리고 달서구 궁금하다면 대구 달서구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다른 건 저는 건드리진 않고요. 여기서 면적을 봅니다. 근데 면적을 볼 때 저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30평대를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30평대, 보통 저는 31평에서 37평까지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하단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걸 평당가로 봐요. 가격이 아니라 평당가로 봅니다. 평당가로 보면 지금 현재 달서구에서 가장 평당가가 높은 아파트는 월베삼장 그린코아 포레스트구나. 그 다음은 죽전형 화상파크드림 이런 아파트들이 있구나. 그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시를 모른다고 했을 때는 일단 가격이 비싼 아파트부터 보시면 돼요. 이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아셔도 이 순서대로 아파트들을 검토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이 아파트랑 평형이랑 중공된 날짜, 현재 평당가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해서 보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여기가 단지 환경의 정보는 어떻고 최근에 실거래된 가격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실거래 가격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세, 지인에서 선택한 시세는 지금 얼마로 나오는지 주변의 아파트 시세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공부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 평당가 순서대로 이 아파트들을 확인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들을 별도로 다시 네이버 부동산에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찾아보면서 매물 가격이 이렇게 매물 가격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그렇게 좀 순서대로 보는 상위에 있는 아파트들을 찾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별도로 이렇게 이 아파트들이 가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또 네이버 부동산에서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분석은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또 빅데이터 지도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도 뭐 더 다양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여기서 또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출입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전출입 같은 경우는 인근에 붙어있는 아파트들이 어떤 아파트로 전출과 전입을 많이 하는지 그만큼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좀 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우리가 딱 누르게 되면 확실하게 세종시는 대전과 상관관계가 많아요. 가장 전출입이 많은 곳이 대전이구나. 그러면 세종시와 대전은 정말 하나로 같이 보는 게 맞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이 경기, 서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또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경남이 좀 궁금하다 했을 때 경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확실히 부산 옆에 있는 광역시인 부산과 영향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면 하단에서 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시를 선택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도시와의 관계를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창원시라고 했을 때 창원을 하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전출입이 김해랑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창원은 김해랑 더 많은 연관이 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양산, 양산시를 딱 누르면 양산시는 지금 부산에 있는 금전구, 북구, 진구 이런 것과 더 연관이 많아요. 그러면 이 양산은 부산과 정말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출입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한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경제라는 부분도 많이 보는데요. 이걸 보는 이유는 이 도시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는데 그렇게 볼 때 저는 이제 이거를 법인사업체로 많이 봐요. 법인사업체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대구에 있는 수성구 같은 경우는 법인사업체가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면 하단에서 동을 선택하면 돼요. 동을 선택을 하면 아까 수성구 안에 있는 여러 동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동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동에서 지금 소득이 많은 사업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기 어떤 사업체가 있을까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이걸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보고요. 울산의 사업체 소득이 궁금하다 했을 때는 울산이라고 선택을 하고 울산에서 이제 시를 선택하면 우리가 거기서 구단위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울산에서 내가 동구가 궁금하다 하면 동구를 선택을 하고 동단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동구에서 전화동을 선택을 하시면요. 전화동 전체에 지금 소득이 433만 원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여기 이게 왜 높지? 어떤 사업체가 있지 궁금하면 여기 보면 HD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인당 소득이 517만 원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여기서 가장 높거든요. 이런 사업체가 있으니까 울산 전화동은 소득이 높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관심 있는 도시에서 동단위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여기는 어떤 사업체가 있지 이걸 확인하는 용도로 쓰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인 빅데이터에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 미분양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을 딱 눌러주면 거래량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최근에 인천의 거래량이 궁금하다 하시면 인천광역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거래량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극감을 했습니다. 극감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다시 거래량이 좀 많아졌어요. 다시 조금 많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거래량이 늘어났던 시기가 인천 같은 경우는 23년 1월부터예요. 이때부터 거래량이 쭉 늘어났고 최근에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서울이 궁금하다 하면 서울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서울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쭉 감소했다가 최근에 늘었었거든요. 수치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22년 12월까지 거래량이 정말 적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거래량이 늘었다는 걸 이런 수치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분양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미분양이 많이 줄어드는 곳들을 많이 보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보면 부산이 궁금하다 했을 때 부산으로 검색을 하시면 미분양이 쭉 줄다가 최근에 부산이 미분양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다는 건 수요가 지금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분양이 정말 많았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부터 미분양이 이렇게 급증을 해서 만 3천 개까지 갔는데 지금 추위가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 3천 개에서 지금 현재는 만 2천 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이 앞으로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해요. 미분양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아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게 수요와 입주입니다. 입주 물량을 보는데요. 아까 잠깐 봤던 대구 같은 곳들도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대구의 입주 물량이 23년에 정말 최고조에 달하고요. 24년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추위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미분양이 늘고 있었던 부산을 보시면 부산도 22년, 23년은 많았어요. 입주 물량이 많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부산은 입주 물량은 줄어드는구나. 그런데 미분양은 늘어나니까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모니터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보면 인천이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22년, 23년에 많았는데 24년부터 다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점점 리스크는 줄어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지인에 대한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것 말고도 더 많은 활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소진님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보다 더 활용을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정말 이것만은 꼭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무료 플랫폼들, 활용법들이 있으면 또 제가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